총기 영상 저장 및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LN입니다. 오늘은 신규 총기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외형을 보자마자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형태의 AK-47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위탄, EMP, 연막탄 유탄 등 다양한 유틸리티 사용이 가능해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기의 특징과 상세적인 부분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총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프론트 커스텀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가지의 유탄 외에 기본 미장착 상태의 고폭탄까지 총 4가지의 유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탄 사용은 영상기의 4가지 모두 보여주는 테스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기의 배럴 커스텀 파츠는 2가지를 지원합니다. 강성 강화 배럴은 공격력 상승이 가능하나 연사력 페널티가 존재하고 버스트 배럴은 연사력 상승이 가능하지만 정확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강성 frontl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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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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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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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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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